이곳은 슈퍼아이더의 경합 스튜디오 18명의 이군 연습생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는데 이들이 다시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 네 벌써 네 번째 경합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번 경합은 다시 이군 연습생들끼리의 경합입니다 네 이번 경합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5명은 일군과 경합에 펼칠 기회를 얻게 되고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에게는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번 미션을 특별한 게스트가 소개해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음악뿐만 아니라 이유예 자 오 번호가 있죠 그러면 1번을 뽑으신 분부터 티니슈찬 자 그리고 이유예 씨 마음이 왜 자 자동적으로 미션곡 공개해 주세요 각 팀 미션곡은 네 첫 번째 팀 리익 자 박수 세 분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 같아요 그 세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2번 퍼펙트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미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합에서 노래가 빠질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동야조 네 번째 경합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경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은 1군과 경합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은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5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슈퍼아이돌로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평가해줄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유명 만능 엔터테이너 리샹입니다 신동야조 네 번째 경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1군과 경합을 펼칠 상위 5명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리우예 차이시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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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천하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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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광인 왕광인 레비나 마지막으로 리우예 차이시쿤 고천하우이 고천하우이 왕광인 2군 탑5 4명은 정해졌다 그렇다면 1군과 경합을 펼칠 마지막 탑5는 누구일까 티엔슈천 티엔슈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경합 2군 탑5 선정 완료 네 그리고 여기 있는 5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은 이민우 씨와 함께 싱동영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원광인입니다 원광인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하위 5명의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과연 슈퍼아이돌의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야 할 5명은 누가 될지 드디어 다가온 탈락자 발표의 순간 그 비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시웨이롱입니다 네 그럼 집으로 돌아가야 할 두 번째 연습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우저 카이입니다 리우저 카이입니다 왕이웨이입니다 왕이웨이입니다 차경엽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마지막 연습생은 모두가 숨죽인 채 마지막 탈락자 발표를 기다리고 린 위즐입니다 린 위즐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은 댄스 미션입니다 댄스 미션입니다 댄스 미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벨스 데이 드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벨스 데이 드라이입니다 아임 어야지 몬이뉱 Much Mbc Music 링링링 명 진행 anthem 컨 argument ocracy